아 누나 이거는 게임이에요 누나 누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 근데 이게 약간 은근히 원체 많은데 디스가 아니라 뒤통수를 치는 거 같은데 너네 이르면 우리 셋이 뭉쳐 나 호시랑 민규한테 몰래 문자를 보내서 한다 근데 제 번호 알아요? 누가? 야 섭하게 왜 이러냐? 민규야 이따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야 주니까 야 민규야 아니 나 호시야 이따 번호 줄 거지? 지금 드릴게요 지금 드릴게요 아니 번호 줄 수 있잖아 지금 드릴게요 지금 드릴게요 지금 번호를 공유하자 취해지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번호는 있어야 돼 오 형 네? 호랑이 좋아하세요? 어? 저 호랑이 진짜 좋아하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형 호랑이 좋아하지? 호시야 누나 호랑이띠다 호시야 누나 호랑이띠야 누나 여기 호랑이 타투 있어 오케이 다 호랑이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너네 먹는 거 좋아하지? 네 나 진짜 사랑해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아 진짜 나 호시한테 물어봤는데 넌 왜 그래 왜 이렇게 날이 썼어 세찬아 아니야 너 진짜 나 좋아해? 야 그만해 애들한테서 왜 이래 야 얘가 약간 요새 좀 이상해 자꾸 날 피해 밀크 형이야? 어? 나물 변화가 좀 생겨 그쵸? 나물 변화는 입장에서 어때? 정말 차라리 변화 치는 거 애들아 아니야 왜 피해? 왜 피해? 왜 피해? 네 언니 나도 이제 장난 그만 치려고요 제가 저러니까 어? 그만하세요 어? 애들 있는데 뭐 장난을 한 해만에 큰소리에요? 어? 나도 언성 높아져요? 뭐는 언성 또 안 높이나? 어? 아 왜 와 이루어지면 진짜 흐름 돋긴 하겠다 결혼식 꼭 가야지 하하하하하 내가 결혼식에 똥 그릴 거야 하하하하 아 그래? 그리고 우리 그 나이 깠을 때 그거는 이제 사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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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